옛날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요. 종종 볼 수 있었던 재래식 화장실, 이른바 푸세식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은 지저분하고 불편해 보이던 이 재래식 화장실이 과학과 만나서 도시 텃밭을 건강하게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상추와 치커리를 정성스레 돌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채소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납니다. 평범해 보이는 도시 텃밭. 하지만 이곳엔 조금 특별한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분류를 비료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친환경 화장실입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분류를 모아 비료로 쓰던 과거 선조들의 지혜에서 착안했습니다. 냄새나고 비위생적이라는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선입견은 간단한 과학 원리로 극복했습니다. 자동으로 회전하는 장치가 용변에 따라 작동해 대소변을 각각 정해진 통로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환기구를 발 위치에 설치한 것은 냄새가 코를 거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얻어진 친환경 비료는 농부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텃밭을 건강히 가꾸는 신기술. 하찮아 보이는 것의 가치를 찾아준 것은 바로 과학의 힘이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